25쪽이죠. 물질의 길라잡이입니다. 앞에 해설입니다. 가장 낮다의 전반부 5장에서 우리 내부 정신세계의 여러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우리 내부 정신세계란 측은 불구해서 명이라고 하면 되죠. 남아라고 하라고요. 우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85가지 121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런 1장에서 했고요. 52가지 마음부수와 그들의 조합에 대해서 이런 2장에서 했고요. 인식과정을 통해 여러 마음들을 어떤 법칙으로 대상을 인식하면서 생리를 거듭하는가에 대해서 이건 4장에서 했습니다. 재생연결식과 존재의 속심과 죽음에 대해서 이건 5장에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뭡니까. 마음이 짓는 업과 업의 바보에 대해서 이것도 5장에서 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 5장은 처음의 두 가지 구경법인 마음과 마음부수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여기 이제 제 6장에서 안으로 따스님은 세 번째 구경법인 물질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는 그 상자국을 위해서 구경법은 82법이고 그죠. 이거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심, 심, 소, 색, 열관. 그러니까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관.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뭡니까. 전반부에서 그죠. 그죠. 우리 물질을 다루고 후반부 뭡니까. 한 너넷 페이지로 마지막 뭡니까. 우리 그죠. 구경법인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 맨 뒤에 6장 물질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열반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죠. 열반을 그죠. 물질에 속하는 분을 이해하면 이건 뭡니까.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것도 혹시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그분 실명은 안 밝혔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또 누군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신심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제가 요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6장에서는 아무 따스님은 세 번째 구경법인 물질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물질의 형상을 열가하고 다음에 그들을 분류하는 원칙 또 그들이 일어나는 원인 그들의 물이 그들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 물질편은 다섯 가지로 물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요거 먼저 제목을 한번 훑어보고 그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2장을 넘기시면 그죠. 28쪽에 보면은 물질의 열거 있죠. 그럼 상자보에서는 고위성 10가지 물질을 28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28가지 물질을 쭉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비라메스는 항상 보면 이것을 계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28가지 물질을 11가지로 분류해 냅니다. 무슨말씀 하나 있죠. 열거서 건공물질 그죠. 뭐 파생된 물질 이렇게 해서 그죠. 11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28가지 물질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뭡니까. 이제 물질의 분류에 해당되고 물질을 열게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9쪽 한번 배워보십시오. 59쪽에 보면 두번째로 뭡니까 이 28가지 물질을 여러가지로 개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한가지로 분류해 보면 물질은 이런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분류해 보면 그죠. 물질은 이런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62쪽에 보면 여러가지로 해놔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 여러가지로 물질을 11가지 측면에서 분류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면 63쪽에 봅니까. 안에 있는 물질, 밖에 있는 물질, 그죠. 토대의 물질, 토대가 아닌 물질, 문의 물질, 그죠. 타이틀 나와있죠. 그죠. 여기서 기능의 물질, 이렇게 해서 쭉 더 가지가 나오면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과 분류할 수 있는 물질, 28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여러가지, 11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더 필요적인 물질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물질이 생기는 요인입니다. 70쪽으로 한번 펴 보십시오. 70쪽으로 보면 물질이 생기는 요인을 해놔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질은 4가지 원인, 4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야 합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불교, 특유의 방식으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새하고 충분히 대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에서 생긴 물질, 요새 말은 소위 말해서 대비이라고 보면 저는 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우리 몸의 동작 있잖아요. 몸의 암시, 마루의 암시 그렇구요. 저는 요새는 최근에 들어갖고 뇌왕이 있잖아요. 뇌를 통해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 인식, 인지, 마음의 작용이 이런게 뇌의 신경을 변하라구요. 전두현 수술 유독으로 이게 어떻게 알겠죠. 옛날에는 그걸 관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빠르니까 근데 요새는 장비들이 월요일락 좋으니까 0.02초만에 막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런 것까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뇌신경의 변화, 이것은 저희 구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상자분이 옛날에는 2천몇백년 전에 생긴 이런 원칙이 요새 과학에서 규명되고 있는 것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제 이야기는 이런게 아닙니다. 불교가 과학적이다 이것보다도. 적어도 요새 과학적 방금론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기는 요인에 따라서 분류해 보구요. 그 네번째가 뭐입니까? 79쪽 한번 펴보십시오. 79쪽 펴보시면 갈라빠라는 말은 있죠. 갈라빠 상태입니다.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분류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덩어리로 된 것, 물이 지어있는 것을 갈라빠라 합니다. 이것은 요새 말로 보면 뭐랄까? 분자상태. 우리가 28가지 물질을 하나하나 고이성질을 따져보는 것을 따져보는 물질을 원자상태로 살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금론이 각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요새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원자상태로가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있는데요. 고단과 과학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요새 최근에 된 것이 세디움인가? 대리 20몇번까지 물질이 발생했잖아요. 그 불교로 보면 고이성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을 원자상태로 존재하지 못하지요. 이건 중학교 수준이죠. 맞죠? 물질은 분자상태로 존재하지요. 똑같은 방금론으로 상자분계에서 보니까 물질은 원자상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분자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분자상태가 뭐냐? 갈라빠라는 겁니다. 됐죠? 물질일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21가지 갈라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립니다. 어쨌든 이 사고방식, 사유방식이 요새 말하는거죠? 화학에서 말하는 물질을 보살해드려야 하는 그런 방법하고 닮은 점이 많다.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이 됐어요. 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입니다. 84쪽에 보면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물질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럼 어디서라는건 물질이 있는 세상은 우리가 어디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세상과 새끼 세상 밖에 없죠. 무색계 세상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무색이라는 자체는 정신만 있지 물질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욕계 세상에서는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새끼 세상에서는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특이한게 뭡니까? 우리 특히 산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게 무상유정이 있죠. 그죠? 정신도 없고 몸쪽만 살아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죠? 그 무상유정인 경우에는 몇가지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걸 따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보살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길라잡이에서 물질은 크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보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어떤게 물질이냐 이러라 이래야 되겠죠. 어떤게 마음이냐 이러라 뭡니까? 어떤게 마음이냐 이러라 이런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거죠. 앞장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상을 아는거 그죠? 입이 확 막혀버리죠. 그죠?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게 물질이냐 이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요새 과학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이 있어요. 과학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관심이 있는데 어떤 글을 봐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잔뜩 정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것이 물질이다. 이런 글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구글사전을 찾아보면 물질은 두가지로 구글사전에서는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단어를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이루는 돈바탕 이 말은 나도 그렇다. 그러면 어떤게 물체냐 이러라 물체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물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게 물건이냐 이러라 이러면 또 뭔가 하겠죠. 어쨌든 물체를 이루는 돈바탕 두번째는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가지는 것 이건 좀 구닥다리식의 물질의 정의죠. 우리 학교 다닐때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이과학 분야에서는 물질을 이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그죠.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가지는 것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색성향력축법 할 때 그죠. 앞에 색에 형색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 소리 냄새 맛 이런거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로도 제가 알기로 모르긴 하지만 물질이라는 말은 요새 생긴 말입니다. 그죠. 모르긴 해도 한 백년전 이렇게 가면은 우리 용어는 저는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문정전 에서 뭡니까. 무조건 색이잖아요. 그렇죠. 색 했습니다. 색을 요새 뭡니까. 물질로 옮깁니다. 물질로 옮기는데 이거는 저는 다분히 일본이나 일본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물질로 옮겼을 때는 영어의 어떤 있잖아요. 영어나 세약 철학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어떤 걸 가져와서 옮겼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과 조수님만 되어 있잖아요. 물질을 세약 철학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불교로 보면 메트라고도 옮기고 머티어리얼이라고 옮긴다. 머티어리얼을 명상화하면 머티어리얼 엘리티 요새 경상도 영원도 알아듣으셨죠. 고기 따뜻하게 했어요. 멘터 멘트냐 머티어리얼이냐 앉은 것도 되겠죠. 제가 전공감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 분은 물리학 교수님 멘터로 옮기는 것이 더 물질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보면은 세상에서 불교학자들이 우리 색수상행시 할 때죠. 공원에서 색을 옮길 때 보면은 매타로 옮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한 2, 30년 전에 어느 성인자로 그분 유명한 학자들이죠. 그분이 옮기는 때는 material 혹은 명사로 하에서 materialality 알아드릴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은 요새는 우리 물리학과 교수님도 그러시고 매타로 옮기는 것이 좋고 실제로 요새는 세상에서도 우리 불교에서 색수상행시 할 때 있잖아요. 이 색이 우리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리학에 있는 데서도 어떤게 물질이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2600년 전에 우리의 서성이신 부처님은 물질을 어떻게 정리하시느냐? 관심 그렸죠. 그죠? 관심 없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어놨어요. 우리의 서성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초기능은 한 2군데가 아닙니다. 적어도 10군데 이상에서 물질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비구들이 25초 개밋해지죠. 그죠? 그러면 왜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합니다. 루파띠로 정리합니다. 물론 이것을 루파니까 루파띠로 했습니다. 루파띠를 어떻게 해석할거냐? 주석가들은 이것을 전부 변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영어로 변형이 뭐더라? 디포베이션 맞죠? 그죠? 네. 그렇게 지금 영어에서 루파띠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보면 변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교에서 유입법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항상 불교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변형한다는 것. 무상하다는 것. 바뀐다는 것. 그렇죠? 불교에서는 무상을 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탈열밤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우리 해탈열밤을 실현하는 6단계의 가르침. 세계에서 강북 스님이 최초로 정리했고요.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6단계의 가르침.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보험 무화. 여모. 이욕. 해탈. 국인해탈. 됐죠? 상대의 공항에 다 오랫동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해체해서 보면 무상이나 고나 무화가 보인다는 것. 이것이 해탈열밤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유입법의 보편적 특징이 무상보험 무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신은 변화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색수상행식은 말 그대로 물질이 아니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변화라 하면 되는데 물질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형태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만요. 고정적으로 하고 우리는 물질을 하면 일단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특징도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 이렇게 주석자들이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루파디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파디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영어로 deform 혹은 deformation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옮기면 변형된다.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그러면 물질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가장 현실적인, 우리 수행자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그렇죠? 우리 몸에는 뭡니까? 차분은, 특히 수행자들은 집도 절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분은 당장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변형된다. 따뜻한 데는 어떻게 됩니까? 또 팍 깔아지고 그렇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목이,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그렇죠? 그저 내 몸을 팍 울고 이러고, 엄청난 물질이 변하고 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구들이 여기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란다. 그래서 가장 수행해서 보는 현실적인 방법대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거창한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물질을 보면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군요? 요즘 존스톡 킹슨 박스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돌아가신 그분이 우체국 대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체국은 뭡니까?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니까 범만경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범만경 그 다음 25번째 세기경 경쟁에서 몇 개경이었습니까?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는 것,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불과했잖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 걸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우주는 팽창했다가 어느 시점을 하고 수축하고 수축했다가 또 어떤 시점을 하고 팽창하고 또 팽창하는 시점을 수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정도로 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주는 뭡니까? 가방 고정되겠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우주가 팽창한다. 이것은 기본이죠. 그렇죠? 우주는 팽창한다. 그러니까 팽창한다는 말은 최초의 시점이 있을 거다. 그 최초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50억 년 전입니까? 그죠? 그때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질량의 문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뭔가 꽉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게서 출발했으면 그건 뭐 질량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지급화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저도 지금 뭡니까? 89kg가 남아있으면 무거워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건 또 뭡니까? 실험에 예를 들어서 쿠크가 있잖아요. 쿠크가 막 터지는 뭡니까? 시대 마이너스 21승초입니까? 3승초입니까? 그 짧은 순간 질량이 생기다고.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개판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팽창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존스 호킹슨 박사가 뭐라 했어요? 우주는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수축할 거라는 가설을 해놨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로 어떤 시점에서 수축할 거라고 해서 하면 그 사람 말이 더 권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말이 권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수축할 거라고 온 거야. 부채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채님은 뭡니까? 또 어느 시점까지 수축하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시점을 가면 또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미 견섭거든요. 수축, 팽창급, 수축급, 팽창급, 수축급 금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귀가 깨닫고 싶죠? 귀가 맥힌 말씀입니다. 저는 요새 과학이 있잖아요. 부채님 말씀이 있고 우주관이 승립됐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주의 우시 무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걸 사마의자라고 합니다. 어떤 시점. 근데 어떤 시점이라 하면 뭡니까? 그 이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시 무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있잖아요. 영원하도록 하는 사람은 그건 왜 그러냐? 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팽창급 하는 거. 이제 이십, 수축급, 팽창급만 받는 겁니다. 그 이전은 지가 못 받기 때문에 그죠? 우주를 영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이전을 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불교적인 깊은 도리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의 말씀이 있잖아요. 팽창급 수축급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 물질의 근본을 있잖아요. 변형되는 것. 변형되는 힘. 변화하는 것. 바뀌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물질의 근본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알을 하십시오. 저는 부처님 제작이니까 소개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물질편에 하니까.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26쪽입니다. 이런 전통을 주석가들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청릉도는 단과 같이 있습니다. 주석서에 나오는 물질이 정의입니다. 그 가운데 차가움 등으로 인해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하나로 묶어서 물질의 무력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은 변형되는 특징에 의해서는 한 가지지만 근본 물질과 파생물질로는 두 가지다. 됐죠? 그래서 물질을 주석가들부터 해서 특히 주석가 이전에 아비다마에서는 있잖아요. 이 물질을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구체적 물질과 상징물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등등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다마 길라자비에서 제 6장 물질의 길라자비가 이런 부처님의 정의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쪽 중간 밑에 보면 엄밀히 말하면 변형은 변화와 다르다.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변형은 물질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한번 톤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아비다마에서 상관하다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까지는 제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세서를 좀 더 늘어납니다. 이때까지 마음부와 마음부 수포들을 그것의 분류와 일어나는 방법과 함께 분석했다. 1장에서 5장까지 그렸다는 겁니다. 이제 물질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여기서 물질의 길라자비는 다섯 가지이니 열거, 분류, 생기는 요인 갈라빠, 일어난 방법 좀 전에 살려왔죠. 이 다섯 가지로 물질에 대한 성명은 진행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의 열거입니다. 그 상장으로 대해선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을 전부 28가지로 정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카테고리로 보면 크게 11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분류하는 방법입니까? 네 가지 근본 물질과 파생물질이 있습니다.